사막의 생수 이 세상에 있어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이 거칠고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와 샘물인 사막의 생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막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생수와 피난처를 발견하여 쉼을 얻고 다시 거친 세상을 걸어가서 마지막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라고자 합니다.